도배씨 밴이라는데요? 네? 저한테 도배 밴이라는데요? 완전 저같은 타입이신데? 탐제님은 돼요? A팀이세요? 저도 저번에 탐제님 도배하시길래 탐제님 혹시 서버장님 혹시 타임제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도배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시각당함 제가 봤을 때 서버장님과 탐제님의 유착관계가 있음 탐제님은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팀은 이겼었어요. 정성이다. 진짜 정성? 정성이 정성이지. 근데 더 웃긴 거는 저거 쓸 동안 라인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 인약합니다 기다릴만큼 부신다 무효 아 부시죠 비누님 있으니까 수비는 든든하겠지 인약합니다만 헬시는 부셔야 마시죠 젤씨님 그쵸? 어 담임님 좋아하는 팀이 뭐라고요? 담임님 좋아하는 팀이 첼씨 아니었나? 첼씨는 어깨팬인데? 제라드님 어떻게 해야지? 제라드님 첼씨는 부셔야 된다는데요 읽어서는 제라드님 독단적인 의견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첼씨를 부신다는게 아니구요 첼씨님을 부신다고요? 그쵸 나이스 굿굿 아 미안해요 트루러더 슈퍼 해야 되나? 트루러더 슈퍼 마셀 뉴먼 나이스 오 다비드 벤턴 나이스 나이스 어라? 뭐지? 앵클브레이커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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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어? 어? 원래 키퍼 링크 잡히면 샌백 링크 필요해요 아 그렇네요 샌백 3명 링크 이기시고 들어가시네 정링크 정링크 신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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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백 잘 망하셨어요 굿 나이스 나이스 어? 끝까지 안 누르게 잘했다 리굴링크 프레슨 대청사다 나이스 너에게 리턴을 해 주십시오 오우 그 압박 둘러 세우 있으면 리턴 주시는게 제일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샌팩 잘 하시는데? 나이스 구스비 다음판도 샌팩 나이스 오케 마을 선수가 없네 20번 20번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풀백 오른쪽 아 풀백 아니구나 샌 사이루스 베이구나 쏘리아 샌팩에서 볼란치에 볼을 많이 줘야 됩니다 공리로도 전달이 돼요 오우 사이드야? 네 오우 제가 뭐 순수들 그건 아니지만 샌팩 할 때 제일 먼저 보는게 미드필더이네요 앞에 있는 미드필더 수미랑 중미 그니까 내려온 중미랑 수미 그래도 안되면 파트너 샌팩 오우 오 굿 오우 파트너시 가슬리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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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사고 나이스 나이스 수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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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까이 아니 이거는 서로 당황했는데 어 왜 이렇게 짧게 오지 오 나이스 나이스 차단 여기 수비할 때 하나씩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엑소님 굿 안 되면 뒤로 해도 돼요 리턴도 좋고 굿굿굿굿 다이빗 위배 좀 더 올라가주세요 레인 상대가 공격 지정은 높게 좋은 지정은 이 나이스 정은 나이스 굿 잘 먹었지 하… 잘하셔서 막은거죠. 아 칭찬하지 마십쇼. 못하셔서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건 또 그거대로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네. 와 이걸 못하나? 니어 할 것 같았는데 까비. 저도 니어 할 것 같은데. 진짜 대박이다. 니어 못 막네 이거. 맞띠슛이라. 아니 근데 이건 나갈 수도 없었어. 응. 자리를 너무 앞쪽에 잡아서. 세게 때린 거면 어쩔 수 없어. 저거 막는 법 모든 키포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나와서 막을 해요. 근데 못나왔어. 나오는 건 뭐 이건 답이 없다고 하셔서. 에이. 어우 몸싸움 좋네. 아 욕했네. 아 죄송합니다. 하하. 아 몰라. 멀리 있다. 멀리. 어라? 왜 제라드님이 아니오. 제라드님 왜 제공 피하세요? 왜? 좀 너무하시네. 패스 실패한 사람 누군지 찾아야겠다. 볼이 안 돌아요. 아니 키퍼. 패스 두 개 했는데 그 중에 한 개. 실패한 건 실언이야. 롬바 팬님 쪽은 아이 볼이 전달이 안 되다시피. 지금. 파이팅. 파이팅. . 지금. 하하. 침. 침. 나. 싱. 나. 낙. 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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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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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무슨 똥패스야 이게 이건 또 뭔 똥패스야 괜찮괜찮 나이스 나이스 까비 까비 나이스 나이스 리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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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니 이거 왜 지금 뭐.. 날까기 당했나? 응 자 자 좀 더 차분하게 해서 많은 꼴 넣어봅시다 급할 필요 없어요 아직 60분이에요 거비 굿굿 나이스 나이스 아 꺼비 굿굿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지고 온거야? 까비까비 어디야요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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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 뭐라고 대기 프리패스컨 하나 달라는데요 예 뭐라고요? 대기 프리패스컨 하나 달라요 누구 안 뛰네요? 누구야? 넥슨 캐시템이요? 넥슨이면 있었다 10만원 후원하면 있어도 인정함 10만원은 인정함 나이스컨 팔아빠 돌파 욕션보다는 오 이건 오죽 반칙 아 저기서 주네 여기서? 여기서 줘 네 이거 그냥 직전에 반칙 나온건가? 아우 나 눈치고 놀랬는데 캐니티 아니였어? 아우 너무하네 아깝다 아깝다 좋았는데 자 한골만 해봅시다 오우 나이스فس 오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패스 루 miser 루ё sandwich 루 advert 루 cite 여우! 여우! 음... 에스비스 돌아버리겠다 나이스 이야 잘하네 상대팀 없어져 자 마지막 한번 만들어봅시다 차분하게 보이는 곳에 백패스 괜찮은? 리턴패스 괜찮은? 아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거 못 막으니까 화나네 아 그것도 못함 좀 사멸하여야겠다 좀 사멸하여야겠다 나이스 탭 탭 탭 탭 탭